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대니너 김수훈이에요. 그 이제 어제였죠. 6월 5일에 추신수 선수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통산 200홈런을 넘겼어요. 사실 추신수 선수는 한 시즌에 홈런을 20개 이상을 치면 많이 친 시즌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추신수 선수는 정말 클린업 자리에 서서 치는 30홈런 치고 100타점 치는 그런 거포 스타일보다는 중장거리 타격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리드오프 또는 리드오프 또는 약간 그런 테이블 세터 그 역할을 많이 하는 타자였어요. 그렇다보니까 20홈런을 치는 시즌이 그런 마음의 시즌이었는데 이제 2006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때렸어요. 2006년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애틀 메이너스에서 계속 마이너리그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우익수의 이치로 스즈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야수의 라울 이바네스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추신수 선수가 올라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트리플 A에서 아무리 그 막 뭐냐 리그를 막 폭격하고 막 그래도 자리가 없었어.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2005년때 이치로가 계속 우익수 했으니까 응 중견수라도 일단 올라와봤어. 그러다가 이제 그 풀타임은 못했죠. 그래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했는데 이제 2005년에 2006년에 계속 마이너리그 옵션 두 차례 쓰게 됐어요. 그랬는데 2006년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가 되요. 2006년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된 다음에 첫 경기가 하필이면 시애틀의 메리너스와의 홈 경기 되요. 그래서 선발 출전을 하라는 지시가 나왔어요. 트레이드 되자마자 선발 출전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선발 출전 상대가 펠릭스 에르난드였었죠. 마이너리그 시절의 동료였죠. 바로 결승 홈런을 날려서 이겼죠. 그래서 그날 결승 홈런이 나왔고 근데 추진수 선수가 홈런을 날리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발사각도보다는 정말 거기까지 타고 나갈 수는 있었어. 지금은 이제 발사각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홈런을 많이 치고 있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추진수 선수의 스타일은 일단은 상대 투수에게서 좀 공을 많이 골라내서 투구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죠. 공을 많이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투구수를 왕창 늘려. 투구수를 늘려. 그래서 뭐 본래식 꽤 많아요. 추진수 선수는 이제 안타도 그래도 칠만큼 잘 치는 컨택이 좋은 타자이긴 했지만 사실 본넷을 잘 골라나가는 그래서 출루율이 상당히 높은 타자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리드오프나 테이블 세터로 출루율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사실 근데 이제 추진수 선수가 팔꿈치가 좀 고제적으로 아프긴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 투수였고 투수로 원래 시애틀 메이너스를 계약했다가 타자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자로 전향했었기 때문에 그 투수 시절 때 안고 있었던 그 팔꿈치 통증을 그대로 안고 온 거야. 그래서 2007년에 결국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어요.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고 2008년에 이제 마이너리그 옵션이 모두 다 소진돼서 메이저리그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타임 시즌에 뛰게 되겠죠. 2008년부터가 근데 이제 그때는 부상자 명단에서 보기에는 좀 늦게 시작했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풀타임을 뛰기 시작하니까 20포럼런을 치네? 2010년에 또 25포럼런 3할 20포럼런 20도로 달성을 했죠. 그리고 2011년 2011년에 그 2011년에 이제 중간에 부진한 시기가 있었죠. 부상으로 시즌에 일찍 접었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2012년에도 약간 부상 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봉조정 자격을 계속 갖춰가면서 연봉조정 3년차가 되니까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돈이 별로 없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스가 그 추진수 선수를 추진수 선수를 이제 팔아넘겨요. 그리고 이제 신시네티 레저하고 계약을 하죠. 2013년에 중견수를 1년에 뛰어요. 그때는 중견수를 1년에 뛰고 이제 9월에 올라오는 빌리에믈턴 발판 마련해주는 그런 중견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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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되니까 신시네티 레저는 퀄리파이 우퍼만 그 제시를 하고 재계약을 안해요. 그리고 추진수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는데 팔꿈치 통증에다가 발목 통증까지 안고 뒀어요. 좌익수 훈련을 떴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팀이 계속 부상선수들이 너무 많고 리그 꼴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텍사스 레인저스는 2014년에 꼴찌를 찍었어요. 꼴찌가 거의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이제 팔꿈치 수술 토미존 서델이 아니었고요.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발목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2015년 2016년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그때 2015년에 엄청 초반에 부진했었잖아요. 타율이 9푼 6리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응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었죠. 다시 올라왔었고 후반기에 엄청나게 스퍼트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추진수 선수는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우익수 수비를 보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우익수 수비를 보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꾸 부상자 명단에 막 왔다갔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도루를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추진수 선수는 주루가 느리진 않아요. 느리진 않는데 그 도루를 포기하게 됐어요. 이 부상의 여파로 도루를 포기하고 그 지명타자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추진수 선수의 스타일은 지명타자가 그전까지 스타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추진수 선수가 올스타에 뽑혔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타격실력이 그래도 발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게임을 출전을 했었죠. 올스타게임을 출전을 했었고 그 올스타게임 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출루율로 승부를 했고 결국 올스타게임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날렸고요. 그 조시 헤이더를 상대로 안타를 날렸어요. 왼손 투수 뭐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여간 추진수 선수는 이제 레인저스에서 발목 부상이 있었던 이유로는 거의 도루를 포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도루는 포기를 했는데 대신에 이제 출루에 집중하고 있죠. 출루에 집중하고 홈런이 들어오면 홈런에 치고 그래서 홈런 페이스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걔도 이제 아무래도 홈런에 집중하니까 홈런에 치긴 쳐 그 이제 글로블라이프파크가 제트기류가 흘러서 타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경기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낮경기를 못해요. 근데 레인저스가 이제 그 내년이면요 새로운 경기장으로 옮겨가게 돼요. 개폐식 동구장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음 이제 지붕을 그 근데 아마 거의 닫고 살 거예요. 지붕을 거의 닫고 살 거고 아마 그 애리조나 디벡스의 그 체이스필드처럼요. 인조잔디 깔고 개폐식 동구장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체이스필드도 자연 그 천연잔디 관리한다고 지붕 열어놓으면 그게 냉방비가 엄청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조잔디로 바꿨어요. 음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꿨고 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텍사스 레인저스의 새로운 동구장도 아마 인조잔디로 가고 근데 돔구장의 특성이 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개폐식 돔구장으로 만드는데 보통 돔구장들이 타자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 많아요. 타자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 많아서 그 그래서 그런 타자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을 좀 암에도 쓰다보니까 이제 추진수 선수도 사실 그래서 이제 발사각도를 올리고 그 홈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보이고는 있는데 음 사실 추진수 선수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선수를 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년이면 내년 시즌까지 끝나면 그 레인저스하고 맺었던 7년 계약이 내년에 끝나요. 그렇게 되면 뭐 레인저스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 추진수 선수의 출루율을 약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팀하고 계약을 하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뛰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 음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는 추진수 선수가 좀 외하수 수비를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음 외하수 수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음 음 그래서 그런 추진수 선수가 몸 관리도 좀 하고 외하수 수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음 내셔널리그 팀으로도 갈 수 있게 좀 내셔널리그는 작전 야구가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좀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추진수 선수가 앞으로 좀 커리어를 더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선수를 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내년 FA까지는 아마 230홈런까지는 아마 때릴 수 있을 거에요. 아마 현실적으로 300홈런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270홈런? 280홈런? 어쨌든 추진수 선수가 현재는 이제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로서는 최다홈런 기록을 써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진짜 몸 관리 잘해가지고 300홈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아마 이제 추진수 선수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대니까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에요. 음 뭐 그렇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추진수 선수에 대한 그 기록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또 뉴현진 선수가 벌써 9승을 했기 때문에 뉴현진 선수와 관련된 또 기록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기 여기서 잠깐 나눌게요. 음 다음은 Link 2 3 3 4 5 5 5 5 6 6 6